김말이 주먹밥 짜파키티 불닭짬뽕 김말이 주먹밥 짜파키티 불닭짬뽕 먹어보겠습니다 불닭짬뽕 엄청 매워? 아빠가 덜어줄게 불닭 화이팅 차라리 더 먹으면 더 먹어 나 주먹밥 한 원 한 원 어유이씨 불닭도 먹는다 이거 불닭짬뽕이 더 매워 단맛이 없어 이거 먹어봐 엄청 매워 안 매워 그래서 짜파키티을 한 거잖아 낭독하다 먹어 나는 김말이 맛있다 자기 김말이 주먹밥 네 감사합니다 걱정은 사랑해 이거 먹어봐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신분께요 미안해요 음 맛있어 잠깐만 응 먹어봐 나는 짜파키티 수먹밥 맛있다 우와 수먹밥 맛있다 응 지금 요렇게 차리는데 시간은 20분이 안 걸려 요리라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 인스턴트의 장점이라고나 할까 안 맵냐? 겁내면은 건 내가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은 속에서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만큼 매워 한두 번 먹어보나? 김말이 하나도 안 매워 김말이 매운 김말이야 야 주먹밥 인기 짱이네 음 음 매운거 매운거 안매운거 안매운거 전 짜장면만 한거에요 안 매웠거든 뜨거워 그러니까 짜파게때만 한거에요 일부러 안매운걸로 내꺼지 내꺼야 사과물이 밖에 나와있네 해먹으면 안 매운거 마늘 아 찬무양 으어어양 으어어양 으어어엑 Euro 불닭은 맵지는 않은데 혓바닥이 아파 그게 매운 거야 그만큼 많이 맵다는 거야 불닭을 먹으면 물이 안 마리만 해 짜장면 먹으니까 너무 뜨거워 짜장면 먹으니까 혓바닥이 뜨거워 쟤도 오늘 궁합은 좋다 김말이는 왜 안 먹어 하나도 안 맵다 짜장면 먹으니까 혓바닥이 뜨거워 하지만 더 맛있는 거 같아 음~~ 짜장면 먹으면 더 맛있어 부엌 괜찮다던데 이거랑 불닭이랑 섞어먹으면 맛있어 다행이다 아우 매워 살렸어? 응 나 어차피 내가 헷갈려야 돼 어디에 나가? 어디가? 공부하라고 하는데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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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웅 아우 아우 짜장면이랑 이거는 섞어 먹으면 안 맵거든? 근데 짜장면이 뜨거워서 살짝 매운 거 너무 많이 매워 진짜 밥에 싸먹고 우리 집 규칙이 들은 거였어 야 나는 네 나일 때 나는 다섯 시까지였어 그거 다 여섯 시였어 그거 너보다는 적었어 나는 그거 다 매워야지 나갈 수 있어 나는 한 방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 나 매운 거 아니야 맛있어서 먹는 거야 나 매운 거 아니야 못 와서 먹는 거야 너 국물은 먹지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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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